암레시아 물귀신인가 설마 아 또 안뜨네 이 녀석 무거워가지고 이거 타고 올라갈게 근데 암레시아 때도 그랬어 암레시아도 퍼즐이 좀 심했어요 공략 모르고 하면 개빡치는 구간 좀 있지 얘는 뭘까 계속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 올라갈 필요가 있나 내려왔는데 나는 내려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건가 한글화랑 상관없지 방금은 대인저 위험으로 쏘놓으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난 솔직히 진짜 배경인 줄 알았어 상상도 못했어 이거 시청자분 없었으면 못겠어 상상조차 못했어 뭐 내려올 수 있게 해놓고선 아무것도 없잖아 일로 가는 건가 여기네 몸미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역시 올라가는 게 있는가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여기 맞나 근데 이런 거 차라리 나 확실하게 사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또 글자 써 있는 곳은 무조건 손 갖다 대본다 자물쇠 자물쇠 어떻게 열었냐구요 자물쇠가 아니었습니다 자물쇠가 아니고 데인저였습니다 데인저 그니까 두꺼비집이었어 두꺼비집을 열었어야 되는 거였어 아니 그럼 자물쇠 잠가놓고 손 갖다 댈 수 있게 해놓은 건 페이커였어 그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뭐가 제대로 된 거 같긴 한데 어? 처음 보는 놈이거든요? 으아악! 물 물 어어!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시원하다 빨리 움직일까 너무 시원해 으휴 히헥 히허 히헛 히허 히허 아 심해로 왔다 심해가 이렇게 안정적일 줄이야 누구야 아 뭐 별로 무섭지가 않아 탈출했다 세타씨 릴드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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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해 상쾌해 직진 직진 가자 아까 대인저 누구야 깨보시고 훈수한거에요 아니면은 그것것 같습니다 하고 훈수한거에요 아까 대인저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깨보고 훈수하신거에요 아니면 그지깽깽님이에요 상상력이야 아 공략을 어디서 보고왔어 아 그래 통역병 그분 말고는 아무도 몰랐거든 좋아 이제 오미크론을 찾아보자고 아 오케이 저거 뭐야 저건 귀래? 아 이거 그냥 차라리 켜농해서 그냥 빨리 해주는게 낫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어느쯤 왔을까 오미크론이 이제 맨 끝에 바로 전이거든 내 생각에 한 3-4시간 하면 엔딩 볼거 같긴 한데 차라리 날 밤 까가지고 그냥 마무리 막대 지워버리는게 속이 더 오히려 편할거 같거든 고통은 하루로 좀까지 안 70%정도 된거 같애 제 생각엔 지금 몇시에요? 헉 12시 반이잖아 제 생각엔 70%정도 온거 같거든 빨리 하자 일단은 전원을 이렇게 켜야되는거 같고 통역병은 여기서 이제 교체하면 되거든요 저분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분 지원받아서 교체해서 가는걸로 한참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요? 아시는 분 그것만 알려줘 이게 지금 70%정도인가 50%정도인가 반이상 했다구요? 55% 아니야? 70정도? 다 깬사람이 없다고? 아니야 외국인 있을걸? 외국은 하루 일찍 풀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3시간 정도만 하고 오늘 하는거라서 하루종일 달려서 깬사람들 많이 있을거에요 70% 뻥치지마 켜낭볼라고 거짓말하는거 아냐? 옛날에 뭐였지? 옛날에 얼마 안남았다고 했는데 아침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켜낭갑니다 그냥 오늘 그냥 끝낼게요 지금 얘기했어요 전파뚱뚱뚱님 힘드시면 지금 바로 교체 갈아끼고 갈거니까 제가 오늘 그냥 끝내버리는걸로 내일까지 하는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게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오늘 끝내는게 차라리 그냥 오늘 끝내는게 갈아끼워야되 지금 다이져브? 아.. 미쳤다 미쳤습니다 왜 또 안돼? 아.. 미치겠네 파워가 없어서 오프라인이야 파워 여기다 오늘 사이먼 해방시켜줍니다 제발요 또 뭐야 아.. 매뉴얼 오버드라이브 지금까지 15파트 하셨구요 한 8파트정도 남으셨어요 잠깐만 10파트 8 20 자 23 23중에 15백 많이 남은거 같은데 일단은 70%정도 한거네 미루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한번 가보지 어? 방금 못.. 아.. 저거 된거구나 못가구요 이거 한번 다시 올려보고 아니.. 어? 아니구요 라고 했는데 뭐야 아이씨 그냥 한 번 더 하는거잖아 아니 2100년인데 왜이렇게 구세돼야 진짜 내가 이거 다 하고 나서 스팀 페이지에 덕글 남긴다 내가 진짜 리뷰 남긴다 너무 불친절해 IGN인가 어디에서 리뷰 보니까 괴물이 너무 오랫동안 쫓아다녀서 그게 좀 필요하고 뭐..뭐가 불친절하더랬는데 맞는거 같애 와이 왜 또 안돼 일단 저기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게 아닌가봐 파워를 이제 올려야되거든 이거 평점이 의외로 높다구요? 그렇지 원래 기분 나쁜 영화일수록 평점이 높아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님 작품이 있죠 잘 만들긴 했을수도 있어 뭐예요? 아무 말도 없어? 아 캐서린 반갑다 아 오랜만이야 진짜 몇시간만 오니 오니 있는 오니 우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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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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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니 좋은 일을 지키세요 그니까요? 아무것도 없나요? 좋은 luck 김치녀라는 단어 우리 방에서 쓰지 말아주세요 김치남, 김치녀, 이거 조심해주세요 파워 수출을 찾았어 무운을 빌어 그니까요? 당신은 정말 자신감스럽게 느껴져요 진짜로 말해 저는 처음에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니까요? 김호띠녀? 김호띠녀가 뭐야? 그런 것도 있음? 난 원래 사람이었을 때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 내가 몸이 있었음 편했지 말아 일단은 회복은 그래 하지 말자 나중에 하고 이것도 뭐야 아 제발요 오늘 천황입니다 타이머를 안 낄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죠 여러분? 에이아이 와우가 날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뭘까? 와우는 한가지 목적이야 인간을 보존해라 그니까 이거 저게 손 담그는 것도 와우라고 하고 이거 무슨 외계 생명체 같은건가? 그니까 이 와우가 나를 이 주인공 여기로 데려왔음 몸이 없는 주인공 그 대신 그 대신? 해설이 우리 살아있는거야 의미가 달라 내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다른데 세상은 정말 다른데 옛날에 이런 비슷한 만화 본거 같은데 의식에 의식만 살아가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뭐였지? 에반게리오인가?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거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토론도 내가 누군가가 난 별로 다른걸 느끼지 않아 난 토론토라 가족들 친구들이 보고싶어 매트릭스 캐서린 시끄럽고 파워 킬려면 어떻게 합니까? 버튼 누르는거 아냐 이거? 저 뒤에 뭐 있었는데 저거는 한번 보자 왼쪽 뜯어보자고 이거 뜯어봐 아 진짜 또 뜯어지는거야 난 버튼 누르는건가 했는데 무조건 뜯어라 소많은 뜯는 게임이다 아 이거 그거다 퍼즐 잠깐만 뜯는거 다시 가져와 다시 껴봐 아 어떡하지? 뭘 키고 끄고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잠깐만요 음 일단은 왼쪽 빗으로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그쵸? 왼쪽 빗의 변화를 한번 찾아보자 일단 다 내려봐 한번 쭉 내려보고 아 아 이거 쉽다 아 실패 아 길을 연결해주면 되네요 이건 쉽다 미로 같은거지 이건 개 쉬움 근데 어디로 꼬링이요 모든걸 다 연결하는건가? 그런건가? 그런건가봐 뭔가 일정한 법칙이 있어 일단은 여기 퓨즈가 터졌어 다 터트리는건가보다 터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승리하는거지 터트려 터트려 아아 주어진 에너지로 아까 파워 그거처럼 맞네 맞네 저거 떨어지죠 파워 안떨어지는데? 아 완전 떨어졌어 그니까 최대한 적게 연결을 해서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일로 가면 안되는거지 꺼지고 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다 그렇지 일로가자 안돼 파워 너무 맛있어 요정도쯤에 오케이 간단 명령 됐지 파워 라디오 복부 오미크론 알아들어봅시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알아들어봅시다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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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미크론인데? 어디야 여기 잡아드리면 이빤 지절로 옥수수ool 도구로 이빤 흔들린 소리가 들어요? 시스템 업데이드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거 설마 수학문제 나오는 거 아니지 저 수학 연속으로 0.2번 연속으로 맞은 사나이예 물론 둘 다 찍었지만 기록이었어 난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1880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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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 I think I solved it I solved what? Why don't I get the feeling that we just got lowered into the back of a v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어? 아니야? 아 열렸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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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이 풀렸어 오케이 열리는 거 보니까 나 이제 가도 된다 오미크론으로 가도 되는 거죠 진짜 부려먹는다 어? 막혀있는데 이거 열어야 되나? 이걸로 하면 되나? Why? feeling? 아 뭘 불 회복? 회복 안해도 되지 피가 안달았습니다 피는 두단계에요 발 절름발이 그냥 정상 죽기 이렇게 두단계 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가야되거든 오미크론으로 가야되거든 어 이제 오미크론이 어디냐 근데 어? 아까 샤타 샤타로 가야돼 샤타 전기줄 연결하는거 여기 연결되는걸로 가죠 여기가 길일거야 나 이제 나 이제 게임 보비가 된거 같애 리르가이 리르가이 아닌데 얘 리르가이 다른 놈인데 따라와 여기다 오미크론 게임 시작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라면 어 이 주인공은 네스캔 뭐 여자친구가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네스캔을 받으러 갔는데 그 네스캔을 받았더니 이상한 세계로 왔어 알고보니까 네스캔을 해서 육체는 죽고 그거를 이제 또 무슨 가상세계에 넣어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되나 아 다른사람 설명 좀 해봐 아무튼 뭐 그렇게돼서 이제 사람들 다 마테잉하고 여기는 미래인데 내 몸은 죽고 백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로봇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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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파워를 넣어야 된다는건가 뭐여여 80%선명했다고 다른 입구를 이용하세요 본체 죽었어 아까전에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본체가 살아있고 얘가 가상현실로 해서 미래를 간건지 아니면 미래로 타임오프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체는 죽어가서 장기기증 다했구요 얘는 저거는 그 내 기억력 막 빼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도 사람이 아니야 주인공도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자애도 쟤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컴퓨터가 된거고 로봇가 된거고 다른 로봇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입구가 어디있지? 저긴가? 여긴가? 매트리스 같은 거라고 봐도 돼 빨리 가야될 것 같다 그럼 괴물은 왜 있는 거냐고 몰라 괴물은 아무래도 와우라는 애들이 아닐까요 뭐가 진애들이 뭔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걸 방해하지 못하려고 있는 애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로봇화 되면서 실패한 애들 프로그램처럼 가상현실 들어가는 애도 있고 로봇화 되버린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마테인 가면 괴물이 되는 그런 애들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아까전에 로봇 애들도 다 사람이었잖아요 오미크론 왔다 봐봐 여기 사람들 다 죽었잖아 왜 뭐 통로가 두 개냐 아 왜 또 두 개야 여기 어디야 콘티넨탈 멘트 FP 글로벌 락다운 락다운이 이제 멈춘 거죠? 정전인가? 찹찹 중국어가 많은 이유는 이쪽이 뭔가 중국 관련 기술인가 봐 들 수 있는 건 다 들고 가야 돼 전화가 끊긴 거 아닌가? 통역병님 튕기신 건가? 안되는데 통역병님 튕기시면 이 게임은 암레시아 제작진이 만든 거고요 저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 저런 애들이 와우인데 무슨 나는 외계인이 아닌가 뭔가 섞였어 저걸 개발한 건가 아니면 섞인 건가 왜 또 두근거리지? 괴물이 새로운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 빨간색은 안 열리는 문이고 노란색은 열리는 문이야 뭐야 뭐야 You need to stop it 뭔지 저놈? You need to stop it 기계에 인격이 생긴다면 일하는 주제도 포함된 거 같다 암레시아2인가? 그거랑도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암레시아2 머신픽인가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작진이 달라서 다이브룸 다이브룸 메디컬 베이 다이브룸 다이브룸으로 가서 뭐 하라고 돼있다고? 여기는 노스 헬 노스 홀2 여기가 다이브룸이다 근데 못 들어가네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살아있다고 봐야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게 가상현실이든 어쨌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게 아닐까? 다이브룸은 어떻게 들어가지 다이브룸은 어떻게 들어가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거잖아 택배로 모든게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게 오미크론이야 너는 파워 수트를 찾아야 돼 찾기 또 뭘 찾아 있어 아니 이거 왜 자꾸 뭘 찾으라는 거야? 나 그만할래 그렇지 아니면 어비스로 들어가면 책을 얻어 죽을 거야 그래 파킹 난 이 정신을 새로운 몸에 넣고 싶어 사이먼, please 이 인스턴트 변화할 필요 없지 그냥 이제 놀아볼게 만약에 다른 곳을 찾고 싶으면 좋겠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믿지 못해 감사합니다, 사이먼 사이먼 사이먼, 이 자리에 관한 곳은 파스튜을 지켜봐요 이 자리에 관한 곳이 있다면 뭐야? 슈트야 새로운 슈트? 딱 봐도 뒤를 입으라고 돼 있구만 이거 열어주세요 좀 멋있었음 좋겠다잉 좀 멋있었음 좋겠다잉 좀 멋있었음 좋겠다잉 컴온 아! 아이씨 아이씨 싫어 다른거 다른거요 깨끗한걸로 좀 파워 슈트 하나 파워 슈트 하나 죽은 여자 여자 죽였잖아 그냥 우리의 앤닉스에 그녀의 몸을 잃어버렸어 그녀의 몸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잃어버렸어 그녀의 터미널을 지켜봐 그녀의 터미널을 지켜봐 그녀의 몸을 잃어버려 뭐하래 뭐하래 뭐야 돌컴턴가 어... 해미툴 파워 슈트 인포메이션 정보 50도 50도에서 마이너스 75도까지 버틸 수 있나봐 어... 유지 뭐 이거 뭐 설명서 같은거고 트레이킹 이건 뭐야 추적기능인데 절로 가야되나봐 이건 뭐야 D D 열어주세요 또 안 돼 또 안 돼 복종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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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우스를 입을 수가 없어 니트라이 메인맨은 필요한 게 있나 코어 척스 칩 또 칩이야 아이고 아이고 칩이 필요해 저 슈트를 입으려면 또 칩이야 아이고 너 차 이거 어... 다행히 또 칩이 되어야 또 칩이 메몬주는 퇴근